제4절 종합평가 및 정책재현 신분당선 호매실 봉담복선 전철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지구와 경기도 화성시 봉담 지구를 연결하는 6.96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신분당선 및 수인선과 연계를 통한 광역철도망을 확충하여 호매실 봉담 택지지구에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기획 국토해양부 2011에 추가 검토 대상 사업으로 언급되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기획 2016에서 2025 국토교통부 2016에 광역철도 신규 추진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본 사업 노선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과 접속하여 기운영 중인 신분당선과 연계되는 노선이다. 또한 본 사업은 6.96km의 비교적 짧은 연장의 철도 사업이며 경기남부권과 서울권 강남 용산의 접근성 향상의 주요 목적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역철도인 기존 신분당선 노선과 연계 운영하는 건 이중무부처의 계획 방향이므로 신분당선과의 연계 없이 개별 노선으로 별도 운영하는 것은 조사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선행구간인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이 어떠한 추진 방식 재정 민장으로든 추진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는 선행구간 추진 방식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시나리오 1 선행구간 재정 사업 추진 시 시나리오 2 선행구간 민자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비용 추정 교통수요 추정 편익 산정을 통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 발전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AHP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사업의 비용 추정은 도로 및 철도 부문 비용 추정 지침 변경 GUID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 과신분 당선 및 신한산선 사례의 실적 단가를 활용하였으며 운영비의 경우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비 추정 개정 GUIDLINE 한국개발연구원 2015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하였다. 비용 추정 결과 총 사업비는 53만 6,631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비는 연간 만 6,588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례 교통수요 추정은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배포한 수도권 교통 분석 기초 자료의 네트워크 및 여계 OOT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화물의 경우 2016년에 배포한 전 국통급별 자동차 통행량 자료를 세분화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기준 연도는 2014년 340 신분당선 호매실 봉당폭선 전철 예비 타당성 조사 말 개통 연도는 2025년을 전제로 하였으며 최종 목표 연도는 개통 후 40년인 2064년으로 설정하였다. 교통수요 추정 결과 사업 구간 정차역의 총승차인호는 시나리오 1의 경우 2025년 2만 6,300통행 1, 2030년 2만 3,356통행 1, 2035년 2만 3,484통행 1, 2040년 2만 2,856통행 1, 2045년 2만 2,108통행 1로 추정되었으며 시나리오 2의 경우 2025년 2만 7,556통행 1, 2030년 2만 4,728통행 1, 2035년 2만 4,800통행 1, 2040년 2만 4,116통행 1, 2045년 2만 3,324통행 1로 추정되었다. 편익 산정은 차량 운행 비용 절감 편익, 통행 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비용 절감 편익, 환경 비용 절감 편익, 주차 비용 절감 편익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1의 편익 산정 결과 2025년 16,741만 원 년, 2045년 13,427만 원 년의 편익이 발생하며 시나리오 2의 경우 2025년 12,880만 원 년, 2045년 15,21만 원 년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조사에서 추정한 비용과 편익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나리오 1의 비시는 0.26, 시나리오 2의 비시는 0.21로 분석되어 본 사업은 두 개의 분석 시나리오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성 분석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와 사업 추진상의 위험료인 고용효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 의지 및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본 사업은 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2025 국토교통부 2016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신분당선 구간에 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이 비교적 최근에 결정된 사업이기에 정책의 관성이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중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주요 기초지자체 간에 노선 계획에 대한 일부의견이 존재하나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민자사업 노선과 연계됨에 따라 통행료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을 통해 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 및 수도권 연계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 및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 및 선호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은 재원 조달 가능성과 환경성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결과 본 사업 시행 시 재원 분담 주체에 따라 재원 조달의 일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사업의 선행 구간 광교 홈의 질 등 다수의 철도 사업 재고 장종합 평가 및 정책 재원 345 이 동시에 추진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잇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성 측면에서 본 사업 노선은 지하로 계획되어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 자연 회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거장이 설치되는 일부 통과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대기오염 건설 폐기물 등에 대한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 효과는 고용유발 효과와 고용해질 개선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용유발 효과 분석 결과 건설기간 동안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창출되는 총고용은 7345명으로 분석되었으며 운영기간 동안 운수 및 보관업에서 창출되는 총고용은 6480명으로 산출되었다. 고용해질 개선 효과는 고용여건 고용안정 훈련 및 교육 임금 및 복리 후생 건강 및 안전 고용평등기회 갈등 해결 등 7개 항목에 대한 가중평균표준화 점수를 산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중평균표준화 값으로 산출된 0.518은 전체적으로 대분류 기준 총 15개 산업중중위권에 해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살펴보았다. 사업대 상지역인 경기도의 지역낙후도 수비는 16개 광역시 도중사위 수원시 및 화성시의 지역낙후도 수비는 170개시 군중사위 및 3위로 나타나 사업지역의 개발정도가 최상위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본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은 2757억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837%로 2008-2012년 철도사업예비타당성조사 평균값인 0.6754% 및 전체 사업평균값인 0.309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적 계층화법 애널리틱 하이어아키 플라세스 AHP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자들은 금의 사업에 대한 미시행 대안을 시행 대안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사업시행 점수가 0.279로 사업 미시행 점수인 0.721보다 낮게 평가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6 신분당선 호매실 봉당 복선 전철 예비타당성조사 구분사업 기획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위치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 지구 경기도 화성시 봉당지구 사업 규모 L6.96km 정거장 2개소 총사업비 공사비 45만 2,570,41만 8,504 시설부대 경비 3만 2,545,4만 8,727 보상비 47,892 예비비 4만 8,514만 6,812 차량 구입비만 8,722만 1,696 합계 55만 2,329, 53만 6,632 사업 기간 2,015, 2,021년 6년. 2019-2024년 6년 사업주체 국토교통부 지원 조달 국비 70%지트 회계 지방비 30% 비시 1.02 0.26 AHP 0.270 표구 마이너스 8 신분당선 호매실 봉당 복선 전철 예비타당성조사 총관료약표 주 1 총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임 2 사업기획서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는 2014년 말 가격기준 3 총사업비 단위는 100만원이며 소수점 이하는 제시하지 않음 사업기시는 소수점 둘째 자리 AHP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제시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국가의 철도망 구축기획에 명시되어 수도권 연계 강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점 지역의 추진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본 사업은 예비타랑성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우선기획에 대한 지자체 간의의 이견을 조정하고 본 사업의선행 구간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와 추진 방식에 대한 확정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파악되었다.